안녕하세요. 최신 경영을 제대로 조역하는 리깅 강사, Ricks IELTS입니다. 오늘은 Part 1의 토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 거예요. 그래서 Part 1은 오늘 토픽, Holiday 토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실 나오는 토픽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거두절미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Where did you go for your last holiday?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제가 어떻게 된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시제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귀 쫑긋하고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해라? 반드시 과거로 신경 쓰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Last holiday, 그냥 쉽게 쉽게 가자고. 저는 보통 Last holiday 하면 무조건 제주. 그래서 Travel to, 혹은 동의어 뭐가 있어요? Trip on 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별표 치시고 Hawaii of Korea, 제주도는 별명이 Hawaii of Korea 라고 합니다. 이런 위트 있는 답변 해주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제주가 어디에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자. 제주 is located 라는 표현 별표 치고 그리고 여기는 사이드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온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면 Southport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전치사 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In the Southport. 하지만 여기는 온이니까 on the South side of Korea. 여기는 위치를 하나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위치 is 다음에 one of the most environmentally well preserved. 따라해보자. 환경적으로 친화적이라고 한다면 well preserved. 별표 치시고.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환경적으로 잘 보존이 돼 있다. 두번째도 한번 가볼까? Do you like a holiday? 당신은 holiday를 좋아합니까? Why? 아까에 제주도 했고 관광지 했으니까 이번엔 holiday와 관련된 표현을 좀 배워보자. In Korea, traditional holiday. 뭐가 있어요? including 혹은 such as 그냥 뱉어. New Year's Day and Thanksgiving Day. 추석. In Korean language. 즉 한마디로 뭐예요? 설날과 그 다음요. 뭡니까? 추석 빠지면 섭섭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Are the most important festivals to me. I visit. 여기서 발음주의 한번 해보자. Visit my relatives. 따라해봐. Relatives. 제가 이거 진짜 많이 가르쳐봤는데 발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Relative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양한데요. 절대 그 발음이 아니라 Relative라고 발음을 해주자. Relative. 별표 치시고 Relative, relevant, 비슷한 혹은 친척 다 같은 뜻이에요. 동사만 relate거든요. 100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다. 별표. So, family members and have meals together. 그래서 I visit my relatives and have meals together with my family members. 이렇게까지 완성. 자, 다음. Which public holiday do you like most? 위에서 traditional holiday 했으니까 이슈를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돼. 항상. 얘 한번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누구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한번 해주자. 앞에서 Oriental, 즉 우리의 트래디셔널 설명해줬잖아. 자,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좀 바꿔줘. 최종관이 흥미를 느낄 거 아니야. Is the most. 어때요? 오, 로맨틱 하죠? 그리고 happiest moment. 혹은 happiest period. 이런 표현으로 바꿔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happiest period. So, my family members and I celebrate. 축하한대요. This day with homemade. 크리스마스 tree.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사실 제가 part 2에서도 한번 쓸 거예요. 이제 가족과 같이 만들었던 소중한 물건 등이거든요. 자, what do you do on holiday? 야, 너 뭐하냐? 라는 거예요. 사실 다 비슷비슷한 타피 들이에요. 여러분. 자, on a new year's day. 자, new year's day에 뭐 하는지 조금만 해볼까? 오, family members including dad, mom, brothers and sisters make dumplings together. 자, 여러분. 덤플링이라고 만두 들어보셨죠? 아니면 떡국, rice cake. 안 만들어도 그냥 만든다고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쓸말이 훨씬 더 많잖아. 아니면 특별히 하는 게 있는지 써주고요. during this time. 그러니까 on holiday를 during this time으로 paraphrasing 해준 거예요. 이런 거를 조금 의식하면서 공부를 해봐. I receive new year's gifts. 즉, 이때 선물을 많이 받기도 한대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도 선물 많이 받으시잖아요. from my grandparents, uncles, and aunts. 그래서 발음은 aunts로 발음을 해주자. 어떤 분들 aunts 이렇게 하시는데 발음은 개미와 똑같은 aunts로 발음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part 1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아주 짤막하게 같이 공부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 토픽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